유선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내년부터 분기당 두 차례로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이런 내용으로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유선 전화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차단 시스템이나 앱에서 걸러지지 않도록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많았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의 명단을 통신사들끼리 공유해 유선전화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